그냥 춤을 추겠습니다. 와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즐겨! 누가 봐도 이걸 울리려는 느낌이 아니라 어떻게든 저는 이제 발해했거든요. 제가 스텝으로 하겠습니다. 멋있다 멋있다. 즐겨 우영아. 자 갑니다. 음악. 스타트. 화이팅! 여유있다. 네. 지난 creating her last election. 잠깐만요! 제 성공했어요! 예! 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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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손에 대해, 자고해! 손에 치면 안 돼! 손에 치면 안 돼! 어! 아, 엉망이네 진짜! 우리도 4프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선후배 관계가 있으니까 저는 그냥 춤을 추겠습니다. 와! 최악! 최악! 허리에 차! 허리에 차! 허리에! 아니, 동일 안 돼, 동일 안 돼! 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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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뭘까? 왜 이렇게 떼고 있겠어? 야, 네가 후배해라! 야, 진짜 같은 편인데도 창피하다, 야 진짜! 자, 잠깐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즐기겠다! 난 춤을 추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죠? 아, 지금 맞아요? 네? 미안해요. 아니, 즐기겠다고 하는 거 맞아! 미안해, 이런 말씀밖에 보일 수 없어서 미안해요. 저기요, 즐기겠다고 하자마자 발에 붙이다가 갑자기 이게 뭐예요? 즐긴 건데? 이게 뭐야? 선배, 이런 대선배의 모습 어땠어요? 아, 사실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몇 번 날아갔는지 몰라, 이기려고 하다가. 창피하다, 진짜. 자, 그러면 지금 두께가 있는데. 그럼 될 줄 알았거든. 이번에는 세범 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범 씨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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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많이 했어. 여기요? 100 40 47개 와, 많이 했다, 많이 했다. 47개 47개 에? 2개 뭐야? 2개? 2개? 2개예요? 아, 이게 뭐가 눌러졌구나. 뭘 눌러줘? 네가 안 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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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2kg야. 2개가 아니야. 모드! 모드가 이거 거리로 된다 보다, 거리로. 아, 얜? 아, 그래? 모드로 누르면? 3개. 자, 갑니다. 36개. 여러분 함부로 즐기지 마요. 열심히 사세요. 자, 게임은 우리 세범 승! 감사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춤을 한 번 봅시다. 이거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이거는 선배로서의 모습이 좀 그러니까 춤을 한 번 보여주세요.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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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넷체분들 왔는데 그리고 한 형식으로 저희가 또 이런 것도 보여드릴게요. 아, 영광입니다. 아, 영광입니다. 오! 와! 와! 와, 달라보여! 너무 멋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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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됐어! 와! 메가 썬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